강원도 지역 곳곳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30cm 넘게 눈이 쌓인 곳도 있는데요. 고속도로 국도할 것 없이 눈길로 변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과 인재를 오가는 진부령도로. 내린 눈 위에 다시 눈이 쌓이면서 산등성이와 산간 도로는 온통 눈밭이 됐습니다. 지붕 위로, 나무 위로 쌓인 눈은 한 장의 엽서 속 사진 같습니다. 사흘 전 최대 70cm 넘게 눈이 쌓였던 강원 산간에 또다시 30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며칠 만에 내린 폭설은 백두대간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대관령 정상에서 선자령으로 이어지는 등산길에는 설경을 감상하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오전 8시쯤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에서는 오늘 2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부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횡성군과 평창군 경계지점 도로에서는 나무 10여 그루가 쓰러져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제설 차량들은 종일 상관과 도심 도로를 오가며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는 1m에 가까운 눈이 쌓이면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